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특허정보검색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키프리스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갑자기 웬 특허청 이야기냐구요? 특허청은요. 여러분들이 발명을 하실 때 반드시 먼저 꼭 둘러보셔야 하는 사이트예요. 지난 영상에서 발명대회에 저희가 이야기 나눴었죠? 그 발명대회를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명하고자 하는 발명품이 기존에 없는 제품이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명하고자 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려고 그러면 이 특허정보검색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과 제품이 같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게 없다라는 확인을 가지시고 발명을 진행하셔야 돼요. 사이트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허정보넷키프리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 사이트는 설명란에 게시글로 사이트를 링크를 해둘테니 영상 보시고 난 후에 들어가셔서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특허정보넷키프리스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지 실은 좀 막연하시잖아요. 자, 페이지 하단부 쪽에 보면은 교육동영상이라고 있어요. 보이시죠? 교육동영상. 여기서 대학생편과 기업편 두 가지로만 있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용이 되게 쉽게 잘 안내가 되어 있어요. 한번 대학생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화면을 들어와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선생님, 쉽다라고 그랬는데 뭐가 쉬워요? 하나도 안 쉬워! 다 글씨만 엄청 많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보고서 작성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그것을 또는 특허청의 내용을 활용하는지 알고 싶잖아요. 두 번째 보시면 특허검색응용과 논문작성법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특허 분석과 리포트 작성 활용법이라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쓰거나 또는 간단한 학교 과제에 대해서 뭔가를 내려고 할 때 이 두 가지 활용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거 들어가 보시면 짜잔! 자, 선생님이 왜 쉽다고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요. 또 그리고 만화예요. 재밌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근데 말이 좀 너무 빨라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래쪽 보시니까 노란색으로 화면이 자막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말을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이 자막을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내용을 다 봤는데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라고 하시면 전체 챕터 자막 보기라고 해서 오른쪽 끝에 여기 있어요. 이거를 터치를 해보시면 이렇게 영상에서 나왔던 대화들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좀 그렇게는 뭐 술래용 뭐 이런 건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응용하고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또 그걸 어떤 식으로 논문에 엮어서 만들지 이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면요. 네 번째 거 특허분석과 리포트 작성법도 들어가 보면 마찬가지예요. 영상이 나오고 자, 영상에 대한 대화 내용을 아래에 자막이 있고 그 하는 대화가 노란색으로 체크가 돼 있고요. 오른쪽 끝에 보면 마찬가지로 전체 챕터 자막 보기 또는 챕터별 자막 보기 되어 있어요. 어, 빨리 듣고 싶어? 그러면 배속 조정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특허청 이 키프리스를 활용할지 그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으십사 또는 안내를 받으십사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키프리스 메인 페이지로 가시면요. 자, 선생님 그러면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를 할 때는 여기 검색하는 데다 이렇게 치면 되나요? 아, 물론 그렇게 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 이 사이트 들어와 보신 분도 있고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자, 검색 아래쪽에 보시면요. 자, 제가 확대를 할게요. 자,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초보자 검색 바로 가기 라는 곳이 보여요. 자, 여기 보이시죠? 초보자 검색 바로 가기 이거를 터치를 해볼게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단계별 검색이 있고 두 번째는 번호 검색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인명 검색이 있어요. 네 번째는 문장 검색. 오, 너무 많은데? 저는 어떤 걸 이용해서 검색하면 좋을까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하기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단계별 검색을 들어가 볼게요. 단계별 검색에 들어가 보시면 어, 여기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어, 큰일 났네. 자, 쉽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어? 맞아요. 수학, 산수, 사칙연산이죠? 검색에 그 사칙연산 방법을 적용한 사례예요. 첫 번째, 검색 결과에 엔드를 넣으시면 두 가지 다 키워드를 포함한 내용을 검색을 하는 거고요. OR을 하면 또는 두 가지 중에 하나.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느낌표 있죠? 이거는 NOT이에요. 들어가면 안 된다. 검색 결과에서 제외되어야 할 단어를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거 조금 크게 해서 볼게요. AND라는 첫 번째 사항을 보시면 검색 결과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단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별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왼쪽에 가로 앞에 보시면 별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오른쪽에 보시면 자동차와 엔진 두 키워드를 모두 포함하여 검색할 경우 자, 보니까 검색식 예시가 자동차, 별표, 엔진 그러면 두 가지 다 단어 포함해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요. 더하기, OR, 입력 키워드 중 하나만 포함되어도 되는 단어 예시 보시면 자동차와 엔진을 더해서 검색식을 만들었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내용이나 또는 엔진만 들어가는 내용이나 그러니까 조금 더 내용이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느낌표, 이것은 NOT, 없어, 없다. 검색 결과에서 제외되어야 할 단어를 이야기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검색하고 싶어요. 어? 이런 느낌표는 이 NOT 표시는 왜 쓰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자동차에 대한 특허를 검색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엔진 부분에 대한 특허는 나는 필요 없어요. 그 외에 다른 특허 내용만 필요해요 하는 경우에 이 느낌표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검색 키워드에서 보셨을 때 자, 잘 보세요. 자동차 별표를 먼저 하셔야 돼요. 자동차와 엔진, 그렇죠? 자동차 별표, 엔진 하시는데 엔진 앞에 느낌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차를 검색을 할 때 엔진이라는 단어는 빼고 이 키워드는 빼고 검색한 자료들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엔진만 빼고 나머지 다른 주행이라든지 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아래 보시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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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식 조금 어렵네요. 말하기가 검색식 응용 예시해 보시면 자동차 더하기, 이거 더하기죠? 엔진 더하기, 더하기는 다 별표 표시예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효율 더하기, 하이브리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검색 단어를 이 단어가 같이 꼭 들어있는 거 근데 효율, 하이브리드 합쳐서 하는 게 아니라 효율이라는 단어와 하이브리드라는 단어를 문장 안에, 검색되는 내용 안에 이게 꼭 들어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더하기, 느낌표 이거 느낌표는 뭔지 아시죠? 제외라는 거예요. 뒤에 오는 이 단어들 이 내용들은 제외라는 그 내용으로 해서 검색식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여기 이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이 특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시고 많이 검색해 보시면 점점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찾아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실 거예요. 그때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많은 내용을 단시간에 원하는 내용만 딱 찾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번호 검색으로 가시는데 이 번호 검색은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은 그 특허청에 출원서 접수할 때 부여되는 번호나 또는 출원인의 조기 공개 신청 출원 공개 제도에 따라 공개될 때 부여되는 번호 일단은 특허 관련해 가지고 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있어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경우는 일반인보다는 경쟁업체 특허 조사를 할 때 그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인명검색이라고 있어요. 인명검색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특허에 대해서 내가 그 특허 출원을 한 사람이 누군지는 아는데 그 사람이 특허 출원한 내용이 다 뭔지 궁금해 이럴 때 이럴 때 이 검색 난에 그 사람 이름을 치시면 그 사람이 발명한 내용들이 다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다거나 그러실 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작 우리에게 많이 도움이 될 거는 실은 문장검색이에요. 네 번째 문장검색에 들어가 보시면 이것도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서 조금 막연하실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 넣을 수 있는 문장이 최소 200자 이상 또는 최대 2만자 이하 그러니까 여기에 글씨를 다 넣는데 그 글씨가 2만자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올 아니 그렇게 많이 글씨를 써가지고 검색을 할 수도 있나요? 가능하기는 하대요. 자 근데 대부분 이렇게까지 많이 하지는 않고요. 문장검색은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에서 의미 있는 핵심 주제어를 추출한 후 다른 문서들의 핵심 키워드와 비교하여 유사도가 높은 상위 100개의 특허 문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문장검색을 문장검색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특허는 기본적으로 100개예요. 상위 100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에 또는 제품에 다양한 상세 문서가 보이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색 문장을 쓰실 때 검색 문장 자체가 하나, 두 개만 들어가면 실은 하나, 두 개만 전체 문장에서 하나, 두 개만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기가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검색하고자 하는 특허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핵심 주제어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문장검색에서 문장 작성하실 때 뭐 말씀니 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핵심 주제어를 반복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여기처럼 제가 미리 글씨를 좀 써놨는데요 여기 보면 나는 인공지능 청소로봇 자동이라는 것을 검색하고 싶어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청소로봇 자동 이 세 단어만 넣으시면 특허 문서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 긴 내용 중에 이 내용들이 이제 한 번씩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내용들은 다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찾고자 하는 인공지능 청소로봇의 내용과 조금 거리가 먼 내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공지능 청소로봇을 생각했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 TV에서 광고하는 거, 일반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시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내용 안에서 특허 관련한 거를 찾고 싶으신 거고 그럴 때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인공지능과 청소로봇 자동이라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써주시면 돼요 문장이라고 그래서 주어동사, 종결어 다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단어를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적어주시면 가능한 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특허 제품에 근사한 또는 가까운 그런 제품에 대한 특허 문서를 보시게 돼요 자 이 상태로 해서 오른쪽 하단부에 보시면 검색 있죠 검색을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 물론 여러분들 이 내용을 더 쓰실 수도 있어요 더 내용을 더 쓰실 수도 있어요 더 써서 하실 수도 있고 아래 보시면 파일 업로드라고 있죠 앙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떤 거 뭐 PDF나 이런 거 다 치셔가지고요 해서 넣으셔도 돼요 아까 2만자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가장 유사한 특허 문서를 검색하려고 그럴 땐 이런 식으로 단어를 많이 넣어주시는 게 더 유리해요 아래 보시면 인공지능 청소기 및 그의 동작 방법 유사도가 78.1%죠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유사도가 76.7%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게 바로 이런 2번 같은 거죠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 특허 청소 로봇을 이용한 스마트 청소 시스템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내용 보시면 상세 정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개 전문이면 전체 내용이 다 있다는 거예요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걸로 해서 전체를 보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요약인 거 이 로봇이 어떤 건지 이 제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발명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거 검색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발명품을 만들려고 할 때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동일한 제품이 있는지 특허가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특허가 없다라고 하면 발명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단계예요 학교에서 발명 안내를 받으실 때는 이 사이트 통해서 그 발명에 관련한 내용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초등학교 발명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이런 내용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검색을 안 하고 물건을 발명품을 만들어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발명품을 만들어서 내는데 발명품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저렴한 회사 다이소나 다른 이런 데서 물건을 사가지고 그거를 폐품이나 이런 거 했는데 기존에 있는 제품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내요 예전에 학생들이 많이 냈던 제품들 중에 하나가 고무장갑에다가 수세미 붙여서 내는 거 그거 정말 많이들 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생각에서는 와 난 이런 거 본 적이 없어 이건 발명품이야 괜찮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내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있는 제품은 발명품이 아니잖아요 한번 도전해 보는 건 되게 좋겠지만 그걸로 학교에서 입상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하고 진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특허청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요 검색을 하시고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제품이 발명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꼭 하시고선 진행하시면 돼요 내용이 너무 어렵다구요? 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물론 대학생 정도 되시는 분들은 발명 관련한 거 또는 성인분들은 발명 관련한 거 보실 때 여기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살펴보셔야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목을 잘 보세요 제목을 잘 보시고 그 요약 부분 내용을 보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발명품하고 일치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건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또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어? 요 부분은 좀 더 다르게 해서 또 이 부분은 좀 더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더 편리한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얻어서 발명품을 고안해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프릿을 통해서 특허청 살펴보시고 더 이상 나와 동일한 특허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발명을 진행을 하시는데 발명을 다 진행하시고 나면 학교에 제출하실 때도 그렇고 항상 기본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매년 발명대회 전국 발명대회가 있는데 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전시회도 하거든요 입상한 학생들이나 그 각 부문들에 해당되는 발명품을 전시하는데 그런데도 반드시 가보셔서 보시면 오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을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아이디어적인 부분으로 자극을 받으실 수 있을 만한 대회가 있다면 전시회가 있다면 또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면 검색하셔서 살펴보시고 참가해 보시고 직접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렇게 발명품을 딱 만들었어요 발명품을 만들었는데 헐 제가 상을 받았어요 어 이거는 정말 없는 거야 이거를 특허를 등록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특허청에는 무료별리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소년까지 만 19세까지는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만드셨을 때 별리사분께서 특허청에 소속된 별리사분이 무료로 상담을 해 주시고요 그 특허 내는 과정도 무료로 진행을 해 주세요 좋죠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싶다고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료별리사 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하시려면 특허청에 전화하셔가지고 무료별리사를 이용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안내해 주실 거예요 자 오늘은 특허청 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키프리스 사이트 잘 활용하셔가지고요 탐구 보고서나 다른 보고서들 또는 리포트 관련해서 해보실 때 여러분들 아이디어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